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마지막 방어권인 고발인의 2위 신청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국 대표는 무슨 권리로 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까?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마지막 방어권인 고발인의 2위 신청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가지 심각한 사건이 있었지만 한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검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2위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장애인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가뜩이나 심각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크게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이러한 조국 대표가 인권법 전문가이며 진보적 학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선출직 공직 자리를 개인적 억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안무치한 시도는 우리 5천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국 대표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함에 따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 아동, 노인, 성범죄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등 적극적 의사 표명이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무슨 권리로 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까? 조국 대표는 무슨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까?